여러분 확실하게 제 목소리를 좀 기억하셔가지고 한 점수 좀 주시고. 눈 감고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아마 가장 잘 맞추지 않을까. 다 실력자이신 것만은 분명하실 거예요. 이제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. 아 이거 놀랄 일이야. 주최측의 농간이야. 진성은 아니고 약간 가성. 장래가 술렁이고 있고요. 딱 처음 들었을 때부터 누군지 알겠다 했어요. 진성 박사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? 봉헌 이번에 정말 모르겠대요. 제가 운명에 참 기구하다보면 기구한 사람인데. 바로! 바로! 오늘 또 운명의 그날인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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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